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뉴스 권미나입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주요 농공단지에 현장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궤도와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버스도 홍보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이 무료선별검사 및 불법 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현수막을 지역에 개시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고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선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년화 전라남도 인구 청년정책관은 지역 내 외국인 집단감염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7월 6일 method입니다. 좋은 compl medida 한 번Tra기가 mauvais